아시안게임 테니스 남자 복식에서 28년 만에 금메달을 안긴 임용규 선수가 영주 출신의 안동중고등학교를 졸업해 지역민들이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. 올해 23살인 임 선수는 영주에서 출생해 테니스 유망주로 안동중과 안동고 테니스부에서 기량을 닦았으며 현재 당진시청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. 임 선수는 지난해 제27회 하계 유니버시아드 남자단식에서 우승을 차지했고 주니어 시절에는 국내 최고 권위의 장호배를 4년 연속 우승한 바 있습니다.